너 왜 그래? 나 고소공포증에 있어. 근데 왜 떴어? 너랑 같이 쓰려고. 너랑! 좋아한다! 너 떠난다고 했을 때 사실 너무 슬펐는데. 내가 괜찮은 적에서 미안해 웃어야겠어. 내 맘은 그게 아니거든. 근데 너 안 좋아한다고 내가 거짓말한 것도 내가 미안해. 왜 웃어? 뭐가 그렇게 미안하냐? 그냥 좋아한다고 말하면 되잖아. 여기서 그런 말 어떻게 하냐. 부끄럽게. 여기 고국장소인데. 난 행복했어. 너와 함께한 모든 순간에. 좋아한다 나부라. 안 좋아해. 뭐라고? 안 들려! 좋았다고! 나도 너가 좋아해. 나 많이 많이 좋다고. 못 참고. 알겠어. けど 게 frick. 제발. 어떡하지? 안녕하세 colleaguesukaева? 엄마, 어머 Harini. 어떡하지 hottest 뭐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